여학교 통신 아침마다 동포의 행복을 경성 배화 금 세상 일은 모두 말과 일과 같아야 한답니다. 우리 배화학교야말로 말과 일과 같습니다. 배화라는 이름과 같이 참말 아담스럽게 꽃을 복도다 기르는 곳이라는 것을 모두들 아십니까? 꽃은 무슨 꽃이겠습니까? 말씀 안 해도 무궁화 복판인 한양성을 지키는 인왕산 큰 무릎에 앉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300여 년이나 묵은 큰 회나무가 교정 한 머리에 서서 내 아무리 힘센 저주일지라도 내 앞은 범치 못하리라 하는 듯이 딱 버티고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서로 눈 한번 흘기는 일조차 없이 그저 따뜻하게 그저 싹싹하게 지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기도실에 모여서 우리 동포의 행복 빌 때마다 웬 장안에 행복이 소복하게 피어있는 것 같습니다. 서늘한 저녁독서 개성 CS 호스톤 호스톤 갓 그려놓은 수채화 같이 깨끗하고 어여쁜 송도시가를 발밑에 내려다보고 우뚝이 시원스럽게 서있는 돌멩이집이 우리 호스톤 여학교랍니다. 참말로 중경승지 우리 호스톤 여숙은 송악산 아래 좋은 위치 점령했도다 하는 교가 그대로지요. 학교문을 들어서서 줄나무 사이에 서늘한 길을 밟아 올라가면 집 앞에 크디큰 아름드리나무가 여기저기 서있어서 훌륭한 그늘을 지워주고 있는데 우리는 매양 그곳에 나앉아서 저녁 독서를 합니다. 그러면 대문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물쭈물하고 서서 기웃기웃하지요. 호스톤은 좋지만 개성 젊은 청년들은 아주 안되었어요. 아기자기하게 커가는 우리들 경성 동덕 여교 김은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참말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오붓하게 커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인가 합니다. 우리 학교는 서울하고도 이름 좋은 관운동 천머리에 탁 자리를 잡고 앉아서 19년이나 되는 먼 세월을 하루같이 지내오면서 우리같이 어린 처녀들을 더불어다 한글같이 담속담속 길러내입니다. 교사가 그리 크지는 못하고 운동장이 그리 넓지는 못하나 우리가 배우고 놀기에는 다른 넓다란 곳보다 도리어 오붓하고 정답고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학교와 같이 19년이나 지내신 조 교장 선생님과 서병훈 선생님을 모신 것은 더구나 다른 학교에 없는 특별한 일이외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그 차근차근 하시고 실지 있고 정다우신 선생님을 모시고 아기자기하게 실력대로 차근차근 커 나아가는 것이 어찌 재미스러운지요. 천진 그대로 서울 숙령 눈꽃 우리들은 천진 그대로 자라납니다. 그 어느 땐가 어떤 잡지에서 사람은 모름지기 천진으로 살아라 하는 글을 읽은 일이 있는데요. 그 글을 읽을 때는 우리 학교는 어떠한가 하고 생각해보다가 우리 학교가 참말 천진 그대로 길러주는 학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것을 배우는 것이겠지요. 지금부터 3년 전에 7,800원에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서적을 사다가 조그만 문고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읽히게 되었는데 1년이 채 못 가서 책이 한 반가량이나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빌렸다가 잃어버리거나 상해버리고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그것을 배상케 한다든지 또는 벌칙을 주면 고운 성결을 거치게 하는 것이요. 또는 도리어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요. 천진을 썩는 것이라고 그대로 내버려둡디다. 그리고 그 책들은 생도들을 위해 산 것인데 지금 생도들이 서로 돌려가며 읽는 중이거니 하고 쳐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우리 학교가 생도들을 얼마나 천진으로 기르려고 힘쓰는지 짐작하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봄날의 꽃밭같이 서울 제꽃 백일홍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라고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산뜻하지도 못하고 보드럽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답니다. 370의 처녀가 날마다 모여들고 헤어지고 하는 이 집은 우리들 아직 세상을 모르는 여자들에게 어떻게 재미나고 정깊은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 거친 바람도 아무 험한 물결도 여기만은 일지 아니하고 곱게 아름답게 봄날의 꽃밭같이 기껍게 만나지는 이 집 생활이야말로 일생에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도 손정규 선생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주시는 것은 매일 즐겁고 탐탁하여요. 기숙사 사감으로 계시니까 학생들의 행동을 퍽 엄중히 감독하시면서도 한편으로 어떻게 맘붓게 친절하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가르쳐주시는 가사, 할자도 정석껏 재미나게 가르쳐주셔서 괴로운 줄을 모르고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이자 아주머니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게 모든 학생의 정이 이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고 한테 엉켜있습니다. 이 학교 살림과 함께 손정규 선생님을 우리는 영영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순결하게 서울 정동 코스모스 하얗게 하얗게 배꼽같이 하얗게 순결을 표증하는 교복이라면 누구든지 우리 화학교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복대게 빛나는 푸른 그늘에 대학 고등학교, 보통학교, 유치원까지 구비해가지고 우뚝이 서있는 우리 학교는 내용이 충실하기로나 역사가 오태기로나 조선의 제일입니다. 해마다 6월의 창립기념에 와서 보신 이는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순결하게 어떻게 평화롭게 어떻게 자유롭게 우리가 커가는 것을 한 번만 보시고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자유롭게 순결하게 커가자 이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악가 임빼세 선생님과 인정 많으신 서점순 선생이 계셔주신 것도 우리의 한 가지 기쁨입니다. 경선과 지방을 물로 남고 각 여학교에 다니는 여학생께 이러한 통신을 자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진정은 최은لف 도시 이어서